안녕하세요, 더블정 자매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투지? 오늘은 주세요. 오늘은 짠짠짠! 또 하나. 짠! 오렌지와 블랙의 좋아입니다. 그냥 소소한 것들. 정말 소소한 거예요. 정말로 심각하게 소소한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거는 이거는 저희 뭐지? 이거는 저희 영수증이요. 바이 바이. 그래서 어? 왜 이렇게 가벼워? 있는 거 맞아? 그치? 한 번도 안 풀렸잖아. 설마 빙글를 넣어주신 거다. 이거는 박스가 딱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죠? 이렇게 약간 두께가 있고 벨트입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한 번 풀리잖아. 나한테 뭐 들어있는지. 슬퍼! 진짜 웃겨. 있는 거 맞아? 너무 가벼워. 있겠지? 없겠냐? 여럿은 없어. 아, 있다. 봐보냐? 짠. 너는 버클을 풀어라. 자, 요렇게, 요런 거 해야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더럽게 못해. 더럽게 못해. 잘못 배웠어. 색상은 여기는 에톱 컬러라는 약간 뉴트럴 컬러 톤이고요. 안쪽에는 화이트입니다. 여름이라 좀 시원하게 해볼까 해서. 자, 이걸 요렇게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가 요렇게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딱 뻥 끼면 됩니다. 그러면 요런 식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잘 낀 거 맞아? 내가 잘 낀 거 맞아? 내가 잘못 낀 거 같은데? 아니야. 들어갈 데가 없어. 밑으로. 밑으로요? 그래서 밑으로랍니다. 벨트 처음 선 사람 티네요. 그래서. 밑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뿅 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흰색으로 해서 봐봐. 흰색이 더 잘 보일 거 같아. 그래? 골드 버플이다. 이거 로즈골드인가? 코트 같은 데다가 오버레이로 해서 하면 되게 예뻐요. 이게 트렌즈 같은 데다. 원피스 같은 데다 해도 예뻐요. 그래서 요거를 샀어요. 다음. 다음. 그래도 니치. 다음. 다음. 다음은. 난. 저희의 방학간. 그날 따라. 이제 나가려는데. 뭔가를 악재살이를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하사살이를. 소소하게 또 질러왔지. 뭡니까. 진짜 충동 구매. 내가 그것부터 풀어볼까? 네. 이렇게. 역시. 샤넬은 포장빨인 것 같아요. 맞아. 커스텀 주얼리 단건 안 사나 그랬는데. 맞아. 커스텀 주얼리는 진짜 뭐 실버도 아니고. 뭐. 골드도 아니고. 솔직히. 와리조가 커스텀 주얼리니까. 플레이트드 뭐. 골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진주도 다. 좋은 말로 글라스펄이지만. 가짜 진주고.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가 사온 요것은. 목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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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요즘 샤넬 스타일이 약간 다 이런 것 같아요. 티셔츠는 넥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 더 있어서. 짧게 메고 싶으면 이렇게 짧게도 메고. 길게 메고 싶으면 길게도 메는. 약간 조절 가능한 그런 랭스로 나온 것 같고. 뭐. 우리가 뭐. 목걸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씨씨 목걸이는. 처음이야. 오랜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꼬임이 이뻐가지고. 한쪽은 골드. 한쪽은 골드. 체인이고. 한쪽은 그 가죽. 느낌이 나는. 이렇게 그. 클래식 체인의 모티브로 딴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가볍게 하다니까. 좋아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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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